고양이 3, 2, 1! 알지? 뭐해? 나 프렌치에서 뭘 배운 거야? 여기 붙어라, 3, 2, 1! 다음 주에 실업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10분째! 하지 말고 여기 모두 모여라 굳이 눈치 꺼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붙어라 다음 시험 바로 드리겠습니다 생일 시간! 3, 2, 1 봉! 3, 2, 1 봉! 안녕히 계세요! 처음부터 우리 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하자는 거 모시고 룬에이스 이렇게 해주세요 베트남이야 그럼 무조건 집을 가리키자 룬에이트 관련된 거 하면 이렇게 하자 룬에이트 관련된 거 하면 그냥 우리 핸드사인 한번 오케이 좋았다 룬에이트 관련된 거면 핸드사인 아 맞네 최고 감사합니다 헤이보이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숙소다 숙소 나이스 실내 치칭 너무 기대돼 누구야?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네 잠깐만 문을 열 줄 모르네 문을 열 줄 모르네 문을 열 줄 모르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수영장이야? 용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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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있어 수영장 있어 우와 미쳤다 대박이다 우와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우와 진짜로? 입 써야 되나요? 입 써 각 있어 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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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제일 좋아 여기 오오오 반갑을 내 미쳤어 산 타들어가 미쳤어 욕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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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을 게 맞추겠다 일단 먹는 거 잠깐 멈춰봐 간식이 많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응 방을 봤거든? 빠르게 자야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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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나누면 되는데 두 명은 거실에서 재야 돼. 여기? 여기? 세 개를 봤을 때 방 하나만 싱글 두 개고 나머지가 다 더블이에요. 맞아. 세지 자요, 제가 혼자 잘게요. 은섭이 저기 썸배드 셋이예요. 은섭이 여기다잖아요. 방에서, 방에서. 아니 여기, 여기. 근데 식탁도 따뜻해. 근데 식탁도 따뜻해. 과일도 있고 좋네. 근데 솔직히 너네 우리랑 잘 불편하잖아. 강야, 강야. 너무 불편하죠. 어려워. 그러면 카엘, 도현, 진수, 준우, 이한, 구마, 은호, 은석.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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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다 오란데 있을 거냐. 다 보고 왔을 거냐, 일단. 그러면 대표 나와서 가위바위보? 한 명씩 한 명만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올까? 아니 근데 나이 적은 사람이 나오면 나이 또 많은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어. 헤이포이스! 루마님! 안 내면 신 거 가위바위보!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신 거 가위바위보! 파위바위보! 예이! 너구리 안 내면 신 거 가위바위보! 파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형, 너구리 화이팅! 됐어. 우리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은석이랑 같은 팀인 은호가 억울하니까 은호 인사 듣고 가는 거야. 그래, 좋다. 이렇게 좋은 리조트에 왔는데 들게 해야지. 세 명이 주먹으면 되고 한 명이 가위를 냈는데 나이가 너였는지 사실 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헤이포이스! 파위바위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옆에서 준우가 저희는 꼭 일어나겠다. 못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알람을 1분에 한 개씩 맞춰놨는데 지금 또 울리고 있어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전 9시 오픈입니다. ㅋㅋㅋㅋㅋ 뭐? 잘 잘. 잘 잘. 모닝, 모닝 루틴을 해야 돼. 과일, 과일 어때? 너 그거 해줘. 뭐래? 과일 그 만들어줘. 망고 망고. 그러니까 해줘. 가위바위보 튀는 사람 하기? 후식. 돈 내야 했나니까. 아, 오오오오. 돈 내야 되면 안 돼. 아, 청소해야 되나, 이거. 이러면 몇 10분 누워있어, 아니면 마라. 형만 일어나요. 나만 일어나라고? 항상 아침에 우리가 그러긴 하지. 반대잖아요. 에이, 형. 아, 이제 다 못 넘어있겠다. 내 모닝 루틴. 이불 정리. 응, 응. 좋아요. 아침에 이불 정리 먼저 해야 모든 하루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응.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고맙습니다. 로봇을 아흔. 알람을 1분에 한 개씩 맞춰 놓고도 못 일어나는 준우 를 제가 깨우고 이런 거 하면 뽀뽀로 깨워야 되긴 하는데 지금, 아, 일어났다. 제발 나이, 아, 빨리. 아, 왜 해, 일어나봐. 아... 아 나 더 올리잖아. 이 알람 소리 또 다른 거야. 배달시키기? 배달시키기? 알람 이름이 왜 배달시키기야? 인사라도 해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베트남의 아침. 아침 환경이 굉장히 따사로워요. 지금 과일이 차이 아닌가봐. 내 것도... 안 했어? 뭐? 저기 들어왔다. 어때요? 그냥 별 맛없는... 별 맛없는 수분감 있는 느낌? 지금 이거... 여기는 카엘 도현 방이거든요. 찍어도 돼요? 어 뭐야 안 왔다고요? 나도... 둘이 뭐 실제로 신혼여행 오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계속 자는데 껴나가지고 배서요. 아니 쟤 언제요? 준협이 형 일어나요 이거 했잖아요. 무슨 뜻인데 왜 이렇게 준협이 형 이랬잖아. 준협이 형 맞아? 뭐 여보 밥 먹어 이런 거 아니었지? 나 의심을 거두지 않아. 이상해 여기. 나도 선글라스가 있거든. 나는 지켜보고 있을게. 한 발에? 뭐예요? 설마 기상 미션? 아니지 않을까요? 설마? 지금 미션이요? 설마? 저 세 명이세요? 뭐예요? 지금 모두 모실게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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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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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어 어렸어! 이 안에 누구 있어? 아 드론이다. 가자. 빨리 팔 초 밖에 없어. 야 80밖에 없어 빨리 빨리 지금 시작된 거야? 지금 시작됐어? 야 빨리 와 아니야 아니야 제발 빨리 와 빨리 와 제발 빨리 와 80% 치는 거 아니야? 드론 저기 있다 준우 준우 진수 주워 아 킬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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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가 진주훈 진주훈 뭐야 무대 점심 먹어야 되는데 너 뭐 먹을 건데? 라면 라면? 뭐가 오는 소리가 들려 먹었다 안 와 뭐야 아침이니까 힘들어 배워들게 배워들게 105초 걸렸어 103초입니다 와 무슨 103초가 빨리 불렀어야지 뭐해 진수형 때문이야 진수형 때문이야 코에 음식이 두 개가 빠지는 건가요? 세 개가 빠지는 건가요? 10초당 하니까 두 개 아니야? 10초당 하니까 두 개지 10초당 하니까 두 개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뺄게 이거랑 난 나도 사는데 어떡해 아쉬워 진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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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제일 아끼는 건데 제일 아끼는 건데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아깝다 나 이거 먼저 먹을래 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안 돼 고사리야 고사리 예스 잠깐만 빼러 오신 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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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까지 살국살을 이거까지 해버리면 다 코치에 음식 식는다 얘들아 이거 구워주겠다 먹자 그냥 그래 먹자 빨리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뭐가 웃지 마요 나 어떡해 나 진짜 맛있어 눈물이 난다 진짜 그래 같이 먹자 수영점으로 받아온다 수영점으로 받아온다 수영점으로 받아온다 수영점으로 받아온다 수영점으로 받아온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먹어요 와 와 진짜 못생겼어 와 맞아요?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땀나서 이미 들어갔다 온 거 아니었어? 저 같은 경우는 쉴까 봐 가리고 먹어요 한국 배달업체 광고에서 오 오 오 와 맛있겠다 혹시 맹보조스인가요? 오렌지 같은데 감사합니다 짠아가잔 헤이보이스 팔로우 팔로미 오케이 오케이 오 안 섞여 섞어야 돼 음 우리 밥 먹고 다음 뭐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 응 은호가 어제 바닷가 가고 싶다 했잖아 들어가고 싶다고 은호가 어제 바닷가 가고 싶다고 했어 너 혼자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들었어 맞아 바닷가 가고 싶었어 내가 또 찾아보니까 여기 안에 해수욕장 있어 아 진짜 여기 안에? 거기 가는 거 어때? 쫄? 쫄이래 그럼 먹고 빨리 가자 좋아 먹고 빨리 가자 오케이 나 안 믿어 팔로우 팔로우 미 아니 그걸 해줬어야지 아니 그걸 해줬어야지 아 그거 해줬어야지 나 이거 아니야? 나 혼자 팔로우 팔로우미를 하고 싶었어 헤이보이스 헤이보이스 팔로우 팔로우 너 되게 해주기 싫었다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야 하지마 자 이런 거 마지막 자 내가 찾는 거지 여기야 파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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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라 야 이 형이 몰라 야이 다들 진짜 걷어요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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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차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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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알아서 버리는 거야 뭐야 아이 인여가 인여 야 인여도다 인여 힉x2 4번? 팔 잡고 세격을 못 할게 괜찮아? 노릇짜로 파이팅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심심해졌다 심심해졌다 아님, 아니 야 나, 아니야 남은 아니다 나, 아니야 나, 나, 아니다 나, 남은 무서워서 나, 남은 무서워 5, 4, 3, 2, 1 2, 3, 4 와 이래서 썸맛이 났어 오케이 좋았다 자 이제 그만 멈추고 그럼 좀 쉴까요? 좋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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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치워야 돼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멋있다 멋있어 정말 안 돼요 어어 좋아요 좋아요 환경 파괴가 되고 물고기들도 다 죽어요 좋아요 안 돼요 안 돼 야 2차전으로 한 번 더 해 2차전? 2차전으로 깃발 백 모래성? 아 모래성 아 모래성 몰라 어쨌든 모래성 진상 붙이기로 가 세로로 붙어? 세로로 붙어? 세로로 붙어? 세로로 붙어? 세로로 붙어? 오케이 오케이 모아 이석상처럼? 이게 뭐야? 내가 아까 화가 넘어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만들었어 아아 내가 만들었거든? 그리고 이게 왜 만들었냐 어제도 은호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기도 했고 해변가 가면 나 그거 하고 싶었어 모래에다가 사람 넣는 거 뭔지 알아? 너무 웃기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사람을 넣는 거야 형으로?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을 넣는 거지 이거 너무 поп professor 한 거야 나는 지금 this one nose 남을 탔게 많이 판다 한 번 축하하고 그 습관 parking 많이 걷는 게 게임 아니야 못 캠ском 하면 돼 내가 thing보다 많이 싸서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도 오케이 경기 인정 많이 좀 해봤는데? 와! 아유 수고했다 에잉? 왜? 잠깐만 성이 없는데요? 야 이거 너 잘 박았네 어디까지 박았던거야? 가까봐! 가까봐! 어! 뭐야! 간다! 간다! 제발! 내 친구가 이렇게 시간 싸우면 빨리 해야 되죠? 그만! 그만! 진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바람이 빨리 쓰러지나 이거? 야아 야야야야야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나는 솔직히 저기요 제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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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나무 칼에서 치르는거 어때요? 따악! 치르는거 어때요? 따악! 야야야 이거 그냥 들어가 돌 나오겠네요 돌? 야 지금 이거 뮤직비디오로 써야되니까 계속 봐봐 내가 계속 찍어줄게 디노스씨도 여기 봐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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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아니 뭐하는거죠? 오! 눕지 말고 이렇게 앉아주면 안돼 살짝 좋아 좋아 간다 성윤아 불쌍하다 진짜 이거 진짜 추억이다 근데 뭐야 이거?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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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충분히 묻은거 같으니까 이제 음악 준비했으니까 음악에다 립싱크하면 돼 갈게요 예! 예에이이 립싱크 해주세요 어딜가지 말고 여기여기 붙여라 간짓하지 말고 여긴 목을 모아라 osten vida 눈치꽃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붙어라 전호 씨? 네? 빠진 기분이 어떠시죠? 너무 상쾌해요 과연 누가 너한테 무슨 당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진짜로 가자! 너가 또 당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럴렸어 그럼 다행이라도 오! 안돼! 잠깐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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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 야 잠깐! 아니 웅이 형 사진 한 장 찍자! 왜 왜 뭔데? 내가 일별에 간식이 걸린 8인 데스매치 데스매치 승리에 따라 1등 멤버부터 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은 있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거로 삼십시오! 뭘! 대박! 어디로 와야 돼? 뭐래?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나이스! 이거 할 수 있을까? 저희도 알려달라고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형 할 수 있어! 손가락 넣어! 죽심 잡아! 죽심 잡아! 형 왜 사람의 형체가 보여? 여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단대! 달지 않고! 고소한! 여기가 랍스타인가? 오오오오오! 다이? 이거 할래! 파라색 할래! 깎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예쁜가요? 이게 뭔가 탐나긴 한데 갑자기? 바꿀볼래요? 잠시만요! 진짜 귀그림! 귀그림 찾았어요 여러분! 아 이거? 형 집어넣고 랍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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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타일